저는 15년차 캠퍼고요. 10년차 백패커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백패킹동호의 백패커스 노화를 운영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카페랑, 카페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행, 저희들 여행도 타격이 좀 심했었거든요. 중단했다가 지금은 블로그로 블로그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카페 맞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이게 타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여행을 아예 갈 수가 없으니까. 아, 관심이 끊어진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을 이제 저희들이 보통 동호회 목적 자체가 어딘가를 같이 모여서 가는 건데 거의 한 1년, 2년 가까이를 2명 이상 못 모이게 되니까 그렇다고 2명이서 갈 수 있는 데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카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만 해도 한 6개월만 닿자 이렇게 뭐 어렵게 운영하느니 근데 그게 2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양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제가 좀 이제 사람들 늘 데리고 다녀야 되고 늘 신경 써야 되고 또 뭔가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게 있었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순수하게 저만을 위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 한 명하고만. 마침 기회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섬 처음에 이제 100개의 섬을 다녀야 되겠다고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한 27년도부터 20년도까지 3년 동안 한 30개 정도 다녔다면 그 2년 동안 한 40개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1명 또는 2명이나 다닐 때랑 단체로 이제 다녔을 때랑 어떤 게 더 좋으셨어요? 아 저는 사실 둘 다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한 번을 가더라도 여러 명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제 욕심인 거고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숫자에 좀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혼자 가거나 둘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많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글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블로그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기회까지 닿았고요. 그 여러 명이 몇 명이 가는 거예요? 한참 지금이야 이제 자금치 다 닿았으니까 지금 이제 다시 부활하는 단계고요. 한참 많이 다녔을 때는 전기 캠핑이라고 위드노아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100명 정도 100명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캠핑이죠. 그 캠핑장에 트레이킹을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팀 나눠서 이제 트레이킹 할 때도 보통 70명에서 80명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캠핑장 한 곳에 100명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이트가 조금 적긴 한데 그런 섬은 사실상 힘들고요. 트레이킹도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특정 장소만 정해져 있어요. 100명이면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2015년부터 이제 백패킹 동호회 백패커스 노아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제 작은 동호회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랑은 좀 다르겠죠? 동호회에서 이제 최대 인원이 그 300명. 300명이요. 300명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인원들 그러니까 뭐 누적으로 누적으로 따지면 2000명이 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데요? 생각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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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이버 카페 위드노아는 얼마나 되는 백패커스 노아가 처음 시작이었고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처음 시작이었고 이제 백패킹이라는 거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 저희 이제 같이 하던 운영진들이 우리 캠핑이랑 미니멀 등산까지 한번 아울러 보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패커스 노아라는 이름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도쯤? 18년도쯤에 이제 위드노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럼 노아는 작가님인가요? 아닙니다. 노아라는 뜻이 영어로 평화. 프랑스어로 영광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런 동호회만 운영을 하시는 건지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무역회사 운영하고 싶구나. 그럼 무역회사 운영하시면서 이건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취미죠. 그럼 처음에 캠핑을 시작하시게 된 경기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첫 캠핑을 얘기하자면 이건 누구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학창 시절에 그냥 친구들하고 대학 다닐 때 혹은 그때 이제 모여서 그냥 치기 삼아 갔던 게 뭐 저처럼 계속 취미가 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때 한번 추억으로 끝났던 사람이 있을 테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취미가 굳어져 버린 거죠. 취미로. 그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20대가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때는 내 스스로 뭔가 구축하고 만들고 사람들을 먹이고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백패커스 노화까지 오게 된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캠핑을 시작하셨다가 네. 이게 백패커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캠핑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텐트 치고 잠을 자는 거랑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뭐 텐트를 설치해서 식당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건 똑같은데 저는 이제 백패킹하고 캠핑이 가장 큰 차이는 그 캠핑 사이트에 차로 도착하느냐 걸어서 도착하느냐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걸어서 도착하면 백패킹 그 지역의 그 사이트에 차로 도착하면 오토캠핑이라고 정의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서울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아하하하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이긴 한데 그러니까 승용차로 이제 보통 오토캠핑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뭐 원목 스타일의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 있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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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인디언 텐트 같은 이제 흔히 이제 그렇다고 이제 알록달록 조명 날려있고요. 이런 이런 감성을 얘기하는 게 캠핑이라면 저는 이제 백패킹은 낭만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도달한다는 것 자체 최종 목표는 이제 걸어도 도착하는데 보통 차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섬이라고 하면은 인천섬을 간다고 하면 인천선까지는 차를 타고 가죠. 아 그러니까 선착차까지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배를 타고 거기서 뭐 걸어서 보통 백패킹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도 버스가 있지만 저희는 좀 걷는 편이에요. 섬 안에서도 그래야지 좀 백패커다. 한 2시간 정도 해서 3시간 많게는 한 7시간 까지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 10키로는 걸으신가요? 그렇죠 왕복으로 따지면 10키로는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왕복으로 따지면 다음날까지 하면 보통 그렇게 하면 8시간까지도 걷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캠핑과 백패킹 중에서는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어... 나누지는 않는데요. 좋아했던 시기는 백패킹에 강하게 꽂혀서 한참 다녔던 시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낭만에 빠져서. 걷는 게 좋아서.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약간은 캠핑보다는 매니악하다고 좀 해야겠죠. 모르시는 분도 사실 많고요. 제가 처음에 2017년도 15년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은 좀 많아지셨어요. 근데 배낭만 메고 나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고런 매력도 있었고 사실 시작은 제가 이걸 백패킹을 하고 싶어서 턱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어느날 갑자기 섬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놀러가고 그러면 좋아. 가자고 하니까 갈게 하면서 가서 조개국이나 좀 먹겠지 하고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배낭을 큰 걸로 먹었길래 배낭에다 뭘 그렇게 가져왔어 해서 봤더니 친구들이 그때 했던 게 이제 백패킹. 아 그 친구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네요. 네. 친구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뜻밖에 뜻하지 않게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에 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속았다. 그냥 그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섬에 가서 놀자라고만 했는데 알고 보면 백패킹이었구나. 네. 그 전에 친구들이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거든요. 아 그 백패킹 가자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 이 배낭 메고 굳이 캠 차를 갖고 와서 오토캠핑 얼마나 편한데 굳이 그걸 배낭을 메고 그 힘들게 이런 편견이 저부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얘기 없이 됐고 간 거죠. 그럼 백패킹의 매력은 뭔가요? 그냥 빠져든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아 백패킹의 매력.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오랜 오토캠퍼잖아요. 사실 오토캠핑이 나쁘다. 뭐 백패킹이 좋다는 그렇게. 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 일단 오토캠핑을 가게 되면.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 편입니다. 오토캠핑이요? 네네. 왜요? 텐트를 하나 치더라도 보통. 아주 능숙해야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TP 텐트라든지. 대형 오토 텐트를 치거든요. 남자 혼자서나 두이서 치게 된다면은. 30분 이상.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비들이. 아무래도 차를 갖고 오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오토캠핑의 장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오토캠핑에서는. 하지만 백패킹은. 그. 배낭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텐트 하나 만드는 데 3분이면 되고요. 테이블 하나 만드는 데 1분. 식당까지. 식당까지 이제 우리가 하룻밤 묵을 장소를 마련하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 편리함. 사실이. 편리함이 때문에. 까. 또 가장.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차로 갈 수 없는 곳들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고.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라도. 여기서 캠핑하지 마세요만 아니면 돼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백패킹은 이제. 백패킹이 핵심인 거잖아요. 네네. 거기 뭐가 들어가요. 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캠핑 장빙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단지. 소형화. 경량화가 돼 있는 것 뿐이죠. 텐. 침낭. 네. 텐트. 네. 매트. 네. 의자. 뭐 테이블까지. 음. 네네. 거기에 이제 또. 식량. 그럼요. 당연하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아. 그럼 그게. 뭐 얼마나 내 무게가. 다. 어.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15kg에서. 18kg 정도. 혹은. 좀 적게. 그러니까. 진짜 이제. 비필요. 적게 다니시는 분들은. 12kg 정도. 네네. 남자분들은 보통. 평균 15kg에서 20kg. 저 같은 경우에. 군장하고 비슷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20kg에서 25kg 사이. 아. 그럼. 2017년부터 이제. 100개 섬에서 캠핑을 하겠다. 네. 목표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인가요. 지금. 처음에. 책 쓸때쯤에. 60. 한. 서너개 정도. 5개. 지금은 70개가 넘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100개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혹시. 100번째는 여길 가야겠다. 이런 섬이 있으신가요. 아. 아직은 정해두죠. 이게 섬이라는 게. 네. 그. 그. 섬 캠핑의. 단점 중에. 어떻게 보면. 단점을 얘기하면. 벌써 얘기하면 안 될 텐데. 네네.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섬을 가야겠다고 해도. 섬이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날씨 이런 거. 그렇죠. 날씨. 혹은 배표. 배표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시간이 안 맞아서. 아. 구롭도의 예를 들자면. 그. 그. 티켓. 그러니까. 티켓팅을 하는 날짜가 한 달에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20일 날 10시에 하겠다면. 3분에서 5분 정도면 매진이 돼버려요. 아. 아. 그러면은. 나올 때 못 나오면은. 한 달 동안 같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왕복으로 오죠. 거기는 끊을 수 있는 게. 편도로는 끌 수는 없고요. 아. 이제 왕복으로 끊어야 되는데. 어. 그만큼 인기가 좋고. 또 그마저도. 네. 네. 한 편이에요. 오. 그럼 그 섬에는 많겠네요. 빽빽쿠어 분들. 아니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굴업다라는 섬이. 빽빽킹 3대 성지라고 불려거든요. 야. 3대 성지라는 게. 갈 수 있는 인원도 제약적이지만. 그. 그러니까 적어요. 그러니까 배 편이 되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커다란 배가 아니고. 작은 이제 뭐. 이제. 유람선 수준. 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 원래.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 많이 가봐야 한. 30명 40명 정도. 그리고. 예예. 구럽도는. 제가 또. 백패킹의 3대 성지가 된 이유가. 네. 그만큼 가는 사람이 적고. 네. 우리 외에도. 또. 일반적으로 가는 항로도. 이제. 멀기도 하고. 배폐도 구하다가. 어렵다 보니까. 일반 관광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월미도를 가든. 어디. 뭐. 여수를 가든. 뭔가. 사람의. 그쵸. 사람이 뭔가를 해놨잖아요. 네. 10가구 정도 사시거든요. 네. 그분이 사시는 딱. 그분간 빼고는. 다 옛날 그대로에요. 야. 아무것도 없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매도. 송골매도 날아다니고요. 아 그래요? 네. 꽃사슴도 뛰어다니고 그래요. 아니 그럼. 섬이라는 게. 뭐. 무인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물도 없을 거고. 그쵸. 네네. 그럼 그런 섬들 가면. 어떻게 하나요. 아. 무인도는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한다기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 뜻하지 않은. 뜻밖의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준비. 네. 물론. 거긴. 거기에 가서. 뭐. 낚시라든지. 뭐. 수려 발동. 해루지라.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정말. 부수적인 거구요. 예. 이. 섬. 캠핑. 혹시라도. 네. 배가 끊기거나 이러면. 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예예. 그럼 이제. 거기서 뭐. 헤루실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헤루실도 하시는 거예요. 어. 보통. 나. 서해 기준으로 오면. 낮에는. 바지락 같은 거나. 예예. 바지락이나. 맛조개 같은 거 많이 나오구요. 밤에는. 골뱅이. 소라. 이렇게. 특히 무인도 가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구요. 물빠질 시간. 새벽. 두세시 가면. 얘네들이 그냥. 걸어 다니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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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니니까. 본인이 이제. 시간 나르기. 딸기 뿐이긴 한데. 섬 캠핑 같은 경우에는. 코스만 잘 짜도. 또.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구롭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2박 3일. 혹은 3박 4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구롭도 하나만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인천에서 출발해서. 아. 아. 그 섬에서. 이제 갈아타야 돼요. 환승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가 배편을 구하기 힘든데. 거기에 사이에 있는. 네. 구롭도까지의 사이에 있는. 지도. 울도. 문갑도. 구롭도까지가. 가기 굉장히 힘든 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간 김에. 다 둘러보고 오는 거죠. 음. 그러면은. 피로가 누적되고.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죠. 하하하하. 많이 힘들죠. 아니. 그럼 뭐. 그러면 이렇게. 1박 2일 준비할 때랑. 단순생까지 2박 3일. 3박 4일 갈 경우에. 뭐. 짐의 양이나 이런 것도. 훨씬 많아질 텐데. 어. 일단은. 야염 장비는 그대로고요. 먹을 게 약간 늘어나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급자족입니다. 음. 섬에서 이제. 해루질하고. 낚시. 낚시하고. 그게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작은 섬들은. 네. 그.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려는 건 아닌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다음날 뭐. 한 가지. 그때. 배가. 배가 더 아니라. 그때가. 지도라는 섬을 갔다가. 다음날 문갑도 넘어갔어야 했는데. 지도가 굉장히 작은 섬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배가 끊긴 거예요. 원래 근데. 다행히 뭐. 2박 3일로 가려고 했던 게 때문에. 일정에. 매일 뭐. 회사 일정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냥 수퍼도 없고. 뭐. 이제. 그. 우리가 가져온 식량도. 그러니까. 넘어갈 거. 계산을 해. 문갑도. 약간 큰 섬이니까. 이제 수퍼가 있을 걸 가정하고 생각하고. 하루 반 끼 정도만 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라면만 하나만 먹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만 빼고는. 네.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지 되는데. 피치 못하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그걸 짜증을 내신다거나. 어. 싫어하신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한 번도. 아. 그럼 뭐. 금지된 행위가 있나 보죠. 뭐. 섬에서 백패킹하고 이럴 때. 네. 그거를. 이제. 뭐. 가장 뭐. 이제. 꼭. 백패킹이라기보다. 일종의. 공중도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내가. 만든 쓰레기는. 네. 다발 한 톤도. 네. 남기지 말고. 가지고 돌아오기. 네. 그런 것들.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구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아침에. 뭐. 구롭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보기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조금 멀리만 가면. 그. 신기했던.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동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들. 이런 게 있거든요. 접근금지. 무조건. 예예. 우리는. 그들한테. 치임자일 뿐이니까. 그쵸. 그쵸. 무인도고. 확실히. 동물과 식물이 다르긴 하겠네요. 대신 좀 작아요. 무인도. 무인도들은. 굉장히. 대부분의 섬들이 작습니다. 예예. 지금까지. 직접 가보신 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섬. 가장 좋았던 섬을. 얘기해 보자면. 저는 덕쪽도요. 덕쪽도. 덕쪽도가.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제 떨어진 섬이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에서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큰 섬이. 큰 섬이어서. 보통 제가 옹진군으로 2박 3일 캠핑을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항상 덕쪽도는 1박에 더워요. 오. 왜냐면. 네. 그 섬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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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섬에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도시처럼 큰 건 아닌데. 웬만한 식료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이제. 구비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루질이라든지. 이런 낚시. 아.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섬입니다. 아까. 음. 특히. 골뱅이가.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간지 한 2년 됐으니까. 2년 전까지. 1년 반. 2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나가면. 어. 이렇게. 이렇게. 네 명이서. 적당히 먹을량큼만. 이제 한 냄비 정도 가져왔는데. 이게 한 5. 한 10분 정도만. 돌아다니면. 이게 한 냄비 정도였어요. 돌아가. 그러니까. 최소한 한 끼에서 두 끼 정도는. 충분히 자족이 가능한 상황. 네. 그래서 항상. 어느 섬이 제일 좋아요. 어느 섬에서 살고 싶어요. 하면 저는. 언제나. 덕적도를 먼저 얘기하자. 그 식량이 이제 구비되었다는 얘기는. 슈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슈퍼도 있고. 식당도 있고요. 아시당 지구. 아하하하. 꽤 큰 섬이에요. 아. 그 이제. 캠핑을. 꼭 섬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산에 갈 수도 있고. 육지도 가볼 만한 곳이 많잖아요. 이. 특히 섬을 좀 고집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산에서. 캠핑. 그러니까. 백패킹이죠. 백패킹이죠. 네. 백패킹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고집한다기보다. 네. 처음에는 산에서. 혹은 계곡에서. 이것도 물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지의 산에서는. 허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정확해요. 여긴 절대 안 됩니다. 캠핑이 되고 안 되고. 명확하게 갈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캠핑이 가능한 곳에서. 네. 비화기로. 또. 산에서는 또 이제. 산불. 산불 이런 것 때문에. 번호 같은 거. 번호 같은 게 또 제약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이제. 섬에서는. 섬산 말고. 이제 섬에 가면. 이제. 해수욕탕 같아서. 얼마든지.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인데. 어. 그러다가. 어. 산을. 산이랑. 계곡 위주. 트럭킹 위주로. 많이 다니다가. 어. 무릎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 네. 네.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아. 아. 제 뜻. 제 뜻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더. 이제. 이제. 그러니까. 무릎에 부담이 덜한. 섬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그렇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허가. 야영이 허가된 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들 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등산객들이 이렇게. 전망대 근처에 오실 텐데. 그분들.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제가 사람들한테 살파하는 기준인데. 그분들이 다. 오셨다가. 내려가고 난 후에. 그러니까 저녁 한. 오후 한. 6시 이후에. 텐트를 설치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는. 또 그분들이 일찍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전. 오후 6시에. 텐트 설치해서. 오전 5시에서. 6시. 6시 사기에는. 적어도 철수를 하는 걸로. 아. 아무래도 조금. 피곤하죠. 산백. 통행에. 제압을.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확실히 이게. 육지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약이 많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조심하는 거죠. 서로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선캠핑을 잠깐 책을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얘기 딱 들어보니까. 골뱅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재밌는데. 선캠핑을 할 때. 꼭 챙겨갈 때 것도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어. 기본적으로. 야영장비는 당연한 거고요. 식수. 식수라든가.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어. 제가 꼭 가지고 다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음. 어.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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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개방된 경우를 빼고요. 꼭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백패킹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그. 용변이죠. 용변. 용변. 섬에도 산이 있으니까. 산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삽으로. 30cm 이상을 파서. 네. 묶고. 처리한 휴지는 가져오기가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였어요. 네. 요즘은. 그것마저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항응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항응공제를 뿌려두면. 이게 젤리처럼 돼서. 비닐에. 그러니까. 이제. 용변을 보고. 젤리처럼 묻어서. 그걸 아예. 비닐공제 포장해서. 이렇게 가지고. 항응공제가 거의 필수고요. 백패킹을 다니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섬에서는. 네.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같은 얘기인데. 어. 가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 네. 백패킹할 때는. 부탄가스가 아니라. 보통 이소가스 번호를 쓰는데. 이게 전용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육지에서는 구할 수 있지만. 그 이소가스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섬에서는. 슈퍼가 있어도. 이소가스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 부탄가스를. 이소가스 번호에.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호환젠더 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저는 항상 가지고 된거니까요. 어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작으니까. 그렇죠. 젠더가 요만하니까요. 고거 하나만 있으면. 섬에서. 불이 없어서. 뭔가를 못해 먹는. 이런 불상사는. 이제. 이제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부탄가스보다. 이소가스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여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 부탄가스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네. 하지만. 캠핑용 이소가스는. 영하 10도에서. 그러니까. 10도가 넘어가도. 20도까지는. 불이 잘 붙어요. 아. 그렇구나. 그 책에서 이제. 남해섬을 아주 극찬을 하셨더라고요. 남해에서 항상 옳다. 네. 맞습니다. 남해에 있는 섬. 그리고 뭐. 서해에 있는 섬. 동해에는 거의 없죠. 네. 섬이 없죠. 남해와 서해안의 그. 섬의 차이 이런 게 있나요. 어. 서해에는 이제. 서해에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서울 사람입니다.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사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처음으로. 첫 번째로는. 접근이 쉽습니다. 그쵸. 그쵸. 접근이 쉽고. 차로도 접근이 쉽고. 웬만한 섬들은. 그리고 배시간도 가까워요. 네. 이런 이동성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뭔가 바다에서. 캐낼 수 있는 게. 서해에 바다가. 갯벌이 있으니까. 갯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해요. 어. 그런 것 때문에. 서해가 좋다면. 남해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파랑입니다. 파랑. 파랑. 파란색이요. 하늘도 파랗고. 풍선도 파랗고. 산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하늘하고. 바다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풍경이. 서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해하고. 뚜렷하게. 달라요. 이게. 서해에서. 서해. 남해. 어느 섬을 가도. 마치 이제. 몰디브. 혹은. 문도양. 이런. 그러니까. 이국적인. 이국적인. 뷰가. 좀 이제. 많죠. 그 정도에요. 그럼요. 비진도 한번. 나중에 기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요. 우리나라. 어. 섬. 10대. 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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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곳이. 비진도에요. 거기. 제가. 들어도 본 것 같아요. 소매물도 가봤습니다. 아. 소매물도 가보셨어요. 바로 거기 근처에요. 네. 그래서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럼 이제. 작가님. 서험 많이 다녔으니까. 몇 가지 추천받을 보려고 하는데. 가족들끼리 좀 캠핑하기 좋으면서. 덕적봅니다. 네. 다 있으니까. 펜션도 있구요. 펜션도 있어요? 아. 아.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들.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런. 수렵활동이라든지. 이런거. 이런거 좋아하잖아. 별거 아니더라도. 성취감이 크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있으면은. 남해보다는. 서해네요. 그렇죠. 아. 그럼 연인들끼리는 어디가면 좋을까요? 연인들끼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간만 허락한다면. 저는 남해를 추천합니다. 네. 뭐. 하와도도 좋구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매물도도 굉장히 좋죠. 아. 비진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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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예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좀 고생을 해서. 아. 하와도는. 어떤 섬이에요? 하와도는. 말그대로 꽃하. 꽃.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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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구요. 바닷가에 잔디밭을 깔아 놓으셨는데 섬에서 딱 고기만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요. 고기 딱 정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배편은 많은가요? 배편은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두 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와도는 배편보다는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서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나홀로 캠핑하기 좋은 섬은 어떤 섬들인가요? 혼자 캠핑하기에 좋은 섬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섬을 찾는 편이에요. 육도라든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백아도 그리고 남의 쪽으로는 백야도라고 있어요. 백야도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작은 섬이라면 어느 정도의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섬 항구를, 항구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바퀴 쭉 도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도는데 작은 섬 들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사실 더 볼 건 없어요. 하지만 혼자 사색을 즐기기에는 그만한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네요. 작은 섬이어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있긴 하시는데 있긴 있어요. 있으시지만 거기에 이제 가급적이면 손을 빌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다 준비해 가서 하는 편이죠. 아직 섬 캠빙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섬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번거로울 것 같고 뭔가 차로 가는 것도 힘든데 굳이 거기서 또 배로 갈아타서 또 불편하게 캠핑하고 또 거기 가서 불편하게 캠핑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첫 도전을 아시는 분하고 저처럼 속진 마시고요. 저처럼 도움을 받으셨으면 정말 더 좋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백백킹으로 접근해 보시면 캠핑보다는 캠핑은 아무래도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까 백백킹으로 가볍게 배낭 하나만 들고 텐트 하나만 들고 가서 경험해 보시면 이게 누구랑 간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한테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가면 서로 고생받아볼 거예요. 그게 리더의 역할 아닐까요? 그 조율을 해나가는 게요. 저는 이거 궁금한데 우리나라에도 별을 잘 볼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섬 중에서도 약간 내가 별 구경을 하러 가야겠다. 이런 좋은 성인가요? 남해는 무조건입니다. 남해의 섬은 어딜 가나 예쁜 별들을 볼 수 있고요. 서해권으로는 가장 유명한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롭도예요. 구롭도에서는 시기도 물론 맞아야 되지만 날씨도 맞아야겠죠. 구름 한 점 없어야 돼요. 그런 날 가면 은하수가 보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계절 말씀하셔서 이게 계절불로 캠핑이 좀 달라지거나 겨울은 더 힘들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백패킹을 하다 보면 침낭이라든지 우리가 또 여분 옷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텐트도 겨울력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겨울력이 또 있어요. 그럼 더 커집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한 2, 3kg 늘어나는데 2, 3kg 늘어난 거라 고작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추우니까 아무래도 떨고 이러다 보면 물론 걷고 산 올라가면 땀을 안 흘리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겨울 캠핑이 조금은 힘들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겨울 섬이 그렇게 예쁩니다. 어떤 게 예쁜가요? 눈꽃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제가 책에도 많이 실어놨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예쁜 사진을 찍었다 한들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그걸 찍어놨다 한들 그게 내 눈에 담는 거라고는 다르죠. 다르죠. 아무리 제가 좋다고 예쁘다고 해도 가서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겨울 섬은 일단 짐의 무게가 늘어나는 거고 밤에 불을 피나요? 어떻게 하나요? 섬에서는 해수욕장이라면 해수욕장이라면 화롯대도 물론 있고요. 백패커들이 그러니까 캠퍼들이 난로를 가지고 다닌다면 백패커들도 난로가 있습니다. 작은 난로죠. 대신 그러니까 요만한 손바닥만한 난로인데 여기에 이속가스 연결해서 한 두 개 정도 켜놓으면 불을 이제 켜놓으면 이제 셀터라는 공간 안에 있어요. 조금 약간 텐터죠. 거기에 모여 있으면 생각보다 춥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섬이 을릉도, 독도, 제주도인데 여기 별로인가 보죠? 말씀 안 하셔가지고 너무 흔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안 가봤을지는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섬보다는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기획 의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섬 사람들이 잘 몰랐던 섬 물론 아시는 매물도처럼 매물도도 있습니다. 매물도처럼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많이 가긴 가나요? 섬이요? 네. 그냥 울릉도나 독도나 엄청나게 울릉도는 말도 못하죠. 제주도도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울릉도도 그렇게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차로 일단 가는 차로 가는 거리도 굉장히 멀고 거기서도 배 타고도 3시간 넘게 들어가야 돼요. 쉽지는 않죠. 거긴데 거기서 독도라면 네. 구독자 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섬 여행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섬 여행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가깝고요. 생각보다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건 당부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백패킹을 거의 10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보다 지금 야영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고 땅바닥에 불을 피우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섬에서도 야영을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생겨요. 섬 뿐만이 아니라 이건 육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곳들이 제가 자유롭게 다녔던 많은 곳들이 특히 섬도 이제 많고요. 그런 것들이 금지되면 안타까워요.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야영 금지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기는 같이 다니시더라도 저와 함께 다니시더라도 항상 자연을 사랑하자.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야영지를 소중한 야영지를 잃어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더라고요. 혹시 해외 섬 캠핑도 해보셨나요? 네네. 해외 섬은 아니고요. 사실 그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는데 일본 일본에서 몇 번 맞죠. 어땠나요? 우리나라는 차이가? 아 그럼 일본은 캠핑장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그대로의 약간 땅만 다져놓은 느낌이에요. 어느 캠핑 특히 대마도 쪽 가면 대마도도 국가에도 가서 놀랐던 게 뭔가를 바꾸 그곳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약간 텐트 칠 수 있을 정도로 다듬어서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캠핑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 놀랐던 게 그때가 후카이도에 갔을 때였는데 정규 캠핑장이 아니고 백패킹을 한 곳이었어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산이었는데 사실 산이라고 하면 좀 자유롭고 이러는데 일본인들이 특성인가 봐요. 누가 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텐트를 다 일렬로 자유롭게 치고 있는데 일렬로 싹 쳐놓고 지차장처럼 지차장처럼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쓰레기가 가득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왔다가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 것들은 약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 정도입니다. 부럽진 않고요. 저는 잘하니까요. 좀 놀랐어요. 흔적이 그렇게까지도 안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이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